안녕하세요 코마레진입니다 오늘은 이 주사기를 이용해 레진아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용할 색을 만들어 볼게요 오늘의 레진아트는 색조합이 중요합니다 저는 흰색, 분홍색, 회색의 조합으로 만들어 볼게요 조색이 다 되었으면 주사기에 이 레진드를 넣습니다 색깔은 적당히 번갈아가면서 넣어줬어요 오늘의 기법은 바닥이 막힌 펜던트나 거울, 그립톡에 작업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립톡을 사용해 볼게요 주사기를 살살 누르면서 그림을 그리듯 레진을 올려줍니다 움직여서 빈 공간을 채워줄게요 모양을 다듬기 위해 레진을 흘려서 빼내줬어요 살짝 아쉬운 부분은 선을 추가로 더 그려줍니다 경화하면 이렇게 됩니다 다른 색조합도 사용해 볼게요 조금 더 상큼한 색조합입니다 이번엔 그립톡 가운데에 레진을 쭉 짜볼게요 천천히 움직여서 그립톡을 가득 채워줍니다 천천히 location хорош 이번에도 모양을 살짝 다듬어 줬어요. 이렇게 색깔만 깔아서 심플하게 완성해도 되지만 저는 조금 심심한 느낌이 들어서 알파벳 스티커로 장식을 해줄거에요. 문구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영화 이터널 선샤인이 생각나서 이터널과 샤인을 올리기로 했어요. 꾸미는건 끝이 났으니 마무리로 레진을 올려서 정리해줄게요. 이렇게 주사기를 이용한 그립톡이 완성되었습니다. 주사기를 사용하면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추상화같은 느낌을 낼 수 있어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